자 오늘 따끈따끈하게 새롭게 뜬 버서커 클래시 도전 자 요게 유닛 HP가 50% 밑으로 떨어지면은 분노를 먹어요 12승이 아니라 10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꿀덱으로 준비한 덱은 뭐냐 로자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로자 성능이 상당히 잘 뽑힙니다 그래도 무지... 저런저런 좋습니다 자 이거 화살 쏴주면 감돌이 좋아 죽거든 빈결도 빠졌죠 좋습니다 바로 그냥 엄마마냥 붙여주고요 아 감돌이 뭐야 공습 너무 빠른데 자 내가 뭐하노 뭐합니까 어 진고자도 괜찮겠네 근데 이 덱한테 안될거야 이번 모드 베스트 덱이야 지금 당장 카피하러 가세요 카운터 덱 나오기 전에 꿀 빨아야 돼 이런거는 바로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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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분노 먹죠 분노 먹죠 오 근데 생각보다 잘 하긴 했는데 네 자 일범이 나왔습니다 분노 먹었죠 좋습니다 야 로켓병 잠깐만요 로켓병 상대가 뭐였지 공격 카드가 아직 안나왔나 자 볼로 확인이요 슬슬 이제 준비해볼까 슬슬 준비해볼까 슬슬 준비해볼까 바바 있었지 자 바바 빠졌고요 자 바바 빠졌고요 끝났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봐라 다시 한번 바봐라 통 통 통 통 통 통 꼼짝 말하다 이제 진고자 만나면은 내가 먹방하면 되지 진고 오리로 먹방하고 어 감도리로 스턴 걸어주면서 어 감도리로 스턴 걸어주면서 타원은 분노를 안먹더라구요 첫 패가 컹스하게 나오네 좋습니다 요거는 이쪽으로 깔아주고요 일단 상대방 메인카드를 좀 보겠습니다 뭐고 가르기의 고통같은데 가르기 자 요기 있어 자 이거 근데 좀 위험한 타이밍이라거든 내가 수비가 안 되거든 내가 너무 무리했다 이거 진짜 무리했다 와 이거 너무 아픈데 와 너무 아픈데 야 이거 상대방 빅스페 없으니까 이거 한방에 뚫어야겠다 다 터졌다 잠깐만 한방에 뚫자 아 저런 잡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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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뚫어야 된다 뚫어야 된다 오 이건 제가 이긴게 맞죠 방심 안할게요 고져나왔다 고져나왔어 패가 좀 별로였는데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맞아줘도 괜찮아요 별로 안아파요 스파키는 빨리 쏴봤자 스파키라서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자 요턴 무섭지 않습니다 어차피 진고리가 있어가지고 진고리 굳이 그죠 굳이 꺼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어차피 하나 줘도 괜찮아요 그 다음 턴에 죽여버리니까 요거 안막으면 기분 나쁠텐데 그죠 나오죠 좋습니다 요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깔아주고 프린스 먹방부터 들어갈게요 자 천천히 빌드업 감돌이 갈라주고 좋습니다 요거 요거 좋아요 Haut 공격 뭘 이런거 해야죠 풍 통 통 통 통 통 통 통 좋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개피가 되는거죠 자 징볼이 시간이 얼마 없죠 와 대지 속도도 엄청 빠른데 터 터 그죠 그냥 쉐려버리면 된다 대포사수 확인 오히려 대포사수가 저는 좀 별로같은 느낌이랄까요 오히려 반피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랄까요 오 야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 돼지인데 다 내꺼야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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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공짜 돼지고요 로자가 진짜 미친다니까 너무 깔끔하구요 자 바뀌었고 확인 자 요거 안마코스트 나오면은 로자 플러스 안마 출동할게요 딱 10코스트 맞춰가지고 가자 요기다 요기다 그렇지 끝났다 음 이건 끝났어 텅 텅 텅 텅 텅 잠깐만 오우 오우 나름 좀 빡셌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는거 통 좋습니다 요건 그냥 써주고요 먹방 먹방 스킬 쓰기 전에 오히려 짤짤이들이 이 버스컷 모드에서는 별로야 왜냐면 피가 반 반 밑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엄마만 해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돼지들이 또 분노를 먹거든 이거 버스커를 먹거든 그래서 끝 자 요거는 반대쪽 찔러 놓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한번 아 아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맛있겠다 진짜 너무 개꿀맛이겠는데 이거 어 개꿀맛이겠는데 이거 돌려붙고 이걸로 아 공으로 끊는다 상당히 나이스한 판단이요 상당히 나이스한 판단이요 이거는 엄마마녀 잘 쓰면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하겠네 감돌이 갈라놓고 자 고자 나왔어요 해모까지 분노를 먹네 버스커버들을 근데 뭐 그닥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이건 요걸로 끊어주고요 땡겨오면 야미 야미 저기서 먹방 좀 갈게요 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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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기서 스펠을 썼다 그런 뜻은 뭐다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다 충전해주면서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대포사수잖아 대포사수잖아 자 여기서 쓰면서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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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오른쪽 공격은 제가 막을 수 있고 이거 파볼 수 있고 지금 이 덱의 가장 큰 장애물은 폭탄병이에요 폭탄병 그리고 여기서 땡겨오면서 야미 할게요 잠깐만 야미가 안 된다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아니 뭐하러 오늘은 약간 예능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진지한 그런 뭐 공략방송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을 좀 재밌게 뭔가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드리기 위한 그런 재밌게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! 하! 하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만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속 당겨오네 땡겨 아휴 아휴 와 공속 지리네 네 흐리고 나도 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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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별로 안 아파요 준나베 아니 미팅거 아냐 구승영패 아 마법사가 너무 거슬린데 어떡하지 바로 가자 가자 끝났다 이거 개사기 대포카트다 뭐지 개사기 대포카트 맞나 자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야미 엄밀히 따지면은 고우리가 개사기가 아닐까 살인적인데 진짜로 그죠 인정하시죠 안으로 땡겨왔어 고자야 니가 몇대 때릴지 모르겠지만 여튼 뭐 땡겨와봤어 들어갈게 자 날려버릴게요 통 통 통 통 통 바로 통 이거는 저 좀 실수한 제가 좀 무리했나요 오 여기 써야겠다 무섭네요 프린스가 무섭네요 방금 2대고랬는데 준나 좋지 맞지 뭘 알아봐줘서 고맙다 진짜로 알아봐줘서 고마워 진짜 알아봐줘서 고마워 아니 대포카트 고자대가 압살한다니까 이거 땡겨놓고 먹방 저렇게 먹방하면 고자가 뭘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먹방을 하라구요 여미 에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